그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여우수와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우수와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와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28쪽에 있습니다 여우수와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우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우수와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드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우수와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처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우수와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우와의 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여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우와께서 여우수와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우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우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좌족대로 나아올 것이요 여우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우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 열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우수아에게 하신 질문이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 함께 상고해보면서 이 질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또 이 문제를 좀 살펴보고 또 이 질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함께 듣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우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이 질문을 받은 여우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그 땅바닥에 엎드려 옷을 찢고 머리에 칫구를 뒤집어쓰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으로 오게 하시더니 이제 가나한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죽게 하시려는 겁니까 차라리 요단강 건너지 말고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 그 땅의 거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또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쳐 왔으니 이제 이 소문을 들은 모든 가나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세상에서 끊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이름은 어찌 되게 하실 것입니까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오자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여우수와도 그 마음이 낙담돼서 아니 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냐고 따지면서 항변하듯이 지금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요 여우수와의 인생에서 만난 첫 번째 패배이자 여우수와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패배였습니다 여우수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사기 충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난의 어떠한 성, 어떠한 민족이라도 다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여리고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복하기로 계획한 성읍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여우수와는요 이 여리고성에서 했던 대로 정탐꾼을 뽑아서 아이성으로 올려보냈고 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백성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 3천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읍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정탐하면서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스라엘 군대의 힘만으로 싸워서 이길 만에 보였다는 거죠 작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8장을 보시면 이 정탐꾼들이 아 이거 뭔가 잘못 판단 내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성의 남녀 숫자 이제 후에 이 아이성을 치게 됐을 때 그때 아이성의 남녀를 친 남녀의 숫자가 합해서 만 2천명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 만 2천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을 3천명, 2천명, 2, 3천명의 군대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정탐 보고가 정말 제대로 된 보고였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만 2천명 중에서 반만 남자라고 하면 6천명인데요 이스라엘 3천명의 군대가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기가 쉬웠을까요? 이게 지금 수비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계산해봐도 이게 수비도 아니고 공격해서 성 안에 군대를 쳐서 점령하기까지는 2, 3천의 병력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우수아는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3천명의 군대를 아이성에 보내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하게 되죠 아이성 사람들과 맞서 싸울 때는요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데 내리막길로 내리막길로 달려 도망치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면서 그들을 치는 겁니다 정신없이 내리막길을 달려서 도망쳐온 이스라엘 군대들 그 군대들을 본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 그 작은 성 아이성 하나도 싸워 이기지 못하고 죽 이기지 못하고 여러 명이 죽고 헐레벌떡 도망쳐온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버렸고 여우수아도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쓰고 땅에 엎드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만 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이 작은 성 하나도 싸워서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 저 큰 가난한 땅의 성들은 다 어떻게 정복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우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약교 앞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가 저물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가 저물 때까지 엎드려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열이고성 전투에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일까 아니 왜 그냥 우리를 그렇게 나아가게 하셔서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하겠다고 한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었을까 아니 내가 정탐꾼을 보낸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여쭙고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던 걸까 뭐 이런 수많은 질문들과 의문들이 여우수와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만은 사실 지금 여우수와가 잘못 생각하게 만든 그런 숨겨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이고성을 점령하게 하시면서 정복하게 하시면서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진멸하라 쉽게 말하면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우수와는요 이 백성들이 이 열이고성 안에 있는 남녀 노서 양과 소와 낙이와 모든 것을 다 하나같이 온전히 바쳐 진멸한 줄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열이고성을 함락시키고 들어가서 다 진멸하지 않고 노력한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다가 감춰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우수와는요 이런 진짜 이유를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슬프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오해하고 하나님께 따지며 엎드려 울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땅에 엎드려 울고 있었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여우수와를 보시면서 답답하셨던 것 답답한 마음은 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우수와에게 그 엎드려 있었던 여우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하던 그 여우수와에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왜 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셔가 아니었죠 진멸하기로 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라 엎드려있던 여호수하에게 일어나라 하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엎드려있는 여호수하에게 지금 이렇게 엎드려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여호수하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냐고 이러실 수 있는 거냐고 하나님 뭔가 잘못하신 거라고 슬피 울고 엎드려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하에게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제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하와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낙심한 채 엎드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엎드려 있지 말고 우리에게 실제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찾아서 고치고 해결하라고 부르시는 그런 질문으로 이 질문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온전히 받쳐진 물건 헤렘이죠 우리 계속 똑같은 단어 이 억구가 나오는데요 온전히 받쳐진 물건 한 단어입니다 헤렘 진멸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런 물건이죠 온전히 받쳐진 물건 그 헤렘을 가져다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자기 물건들 사이에 숨겨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 찾아 뽑아내어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고 하셨어요 온전히 받친 물건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적군들과 원수들과 능이 맞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이제 여우수하가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날 제비를 뽑죠 처음에는 유다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는 세라족석이 뽑혔고 그 다음에는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그 다음에는 갈미의 가족이 뽑혔고 그 다음에는 아간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을 돌로 쳐서 돌로 치고 그의 물건들은 다 불살르고 그 다음에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이 아골골짜기가 되죠 우리 유명한 아골골짜기요 이후에 다시 여우수하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쳐서 승리하여 취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괴 앞에 엎드려서 아이성의 패배가 대체 어떻게 된 거냐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던 이 여우수하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몇 가지 담겨있는 그 메시지를 좀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여우수하는 예상치 못한 이 패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엎드려 있었는데 이 예상치 못한 패배가 이 예상치 못한 패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패배가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주 한껏 승리에 고무되어 있었을 여우수하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패배할 거라는 생각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패배를 하고 나니까 낙심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며 원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보세요 이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 패배에는요 예상치 못한 이 패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진멸하기로 한 물건을 받쳐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숨겨두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담겨있는 거죠? 이 패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실패나 고난 또 예상치 못했던 분명히 이길 줄 알았는데 패배했던 잃어버렸던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 여기에서 그 패배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한번 묻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우리 바깥에서 어떤 다른 문제의 이유들을 찾아볼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과 또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실패와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제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거나 우리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했던 것이 있었습니까? 뭐 이러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계기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이죠 또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을 당하셔서 예상치 못한 패배 같은 원치 않는 일을 당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운 마음 서운한 마음 낙심되는 마음 가지신 분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러실 수 있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말입니다 자 그때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처럼 일어나라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라는 이 질문 자 네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못된 원인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니면 나에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가 있음을 우리 정말로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싸울 능력 또한 잃어버렸다 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싸울 능력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무슨 범죄였죠 언약 그 약속을 어기고 진멸하기로 한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의 것으로 도둑질하여 숨겨두었습니다 이게 패배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모든 전투에 있어서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에 달려있는 거예요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싸워서 승리했던 그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유명한 그 여리고성 전투요 여리고성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전투력이 높기 때문에 이긴 거였나요 여우수와의 어떤 전투 전략이 좋아서 이긴 거였습니까 아니 무슨 무슨 어떤 무기가 좋아서 이긴 거였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거룩함이라는 그런 승리의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3절에서도 하나님이 여우수와에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같은 이유입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좋은 무기나 무슨 전략이나 탁월한 무엇인가가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그렇게 일주일씩 돌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전쟁을 앞두고 적군이 멀리 있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한례를 받아라 그러시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한례를 받으라니까 한례를 받고 이 군사들이 아프니까 누워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성주의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다 돌았으면 와 하고 외치라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나아갈 때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탐욕과 불순종이라는 범죄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이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거나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셔서가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진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우수화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는요 실제 전투에서의 승리와 패배는 거룩에서의 승리와 패배에 달려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투에서의 패배 이전에 거룩을 잃어버린 패배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거룩이 회복되어야 다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싸움을 싸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과 함께하실 수 없고 또 우리와 함께하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서 그 싸움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요 예상치 못했던 그 패배 앞에서 내가 내어버린 거룩 우리가 내어버린 그 거룩이 무엇인가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어요 아간 한 사람이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 한 사람의 작은 범죄 나 한 사람이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 뭐 그것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공동체 전체가 겪어야 했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온 인류가 지금까지도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간의 얘기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던 아간의 범죄를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아간이 어떤 자리에서 죄를 범하며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요 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국 2세대인 아간이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서 싸움을 싸울 때 열심히 싸웠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도 순종해서 요단강 건너 쓸 사람이고요 여우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을 때도 순종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일곱바퀴 돌고 아 와 하고 외쳐라 라고 했을 때 그 외침에도 순종했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간도 여리고성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멸하라 온전히 바치라라는 그 명령을 분명히 들었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었을 사람일 것입니다 6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기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말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아가는 다른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을 분명히 전멸시키는 진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순종하고 있었던 아간이 불순종으로 바뀌는 자리 거룩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생겨났다는 거죠 저는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이 안 보일 때 혼자라고 생각될 때 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금덩이 은 200세계 이것을 훔쳐 가지고 오는데요 여러분 그때 누군가 뻔히 보고 있을 때 그랬을까요 아니죠 누군가 안 보일 때 혼자라고 생각될 때 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자리에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순종은 불순종으로 바뀌었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가는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함께 순종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혼자 있었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었다면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돌았고 말씀에 따라 외치기도 했을 그리고 여리고성의 그 전리품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었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는 탐심으로 전리품을 훔쳐 오게 된 거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이 있는데요 책 내용은 조금 달라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가는 누구였습니까 보는 이가 있을 때 아가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보는 이가 없을 때 아가는 진멸하라 하신 그 물건을 탐하여 훔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에도 순종하십니까 그때에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여기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죠 아가는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패배하면 진짜 싸움에서도 패배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아간이 불순종했던 두 번째 자리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두 번째 자리는요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였습니다 이 아간이요 여리고에서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건들을 숨길 때도 마찬가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아간은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숨길 수 있을 만큼만 범죄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거죠 아간이 자신의 범죄가 무엇인지 고백하면서 자신이 노력한 물건이 무엇인지 밝히는데요 이것들은요 아간의 장막에 완전히 감출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이었습니다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내가 다 숨길 수 있다고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완전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바벨론 지역에서 나온 아름다운 거돈 우리로 말하자면 명품 외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은 200세겔 한세겔이요 11그램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세겔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3kg 정도 되고요 금덩이가 50세겔이니까 570g 감이 오세요 570g이면 우리 어렸을 때 소고기 한근 돼지고기 한근 할 때 한근 정도 되는 그런 정도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금괴가 1kg짜리 골드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금괴 하나도 금괴 하나만큼도 안 되는 작은 금덩이였어요 아간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덩이 막 이렇게 큰 바위만한 금덩이나 아주 뭐 은전들을 감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 장막 자기 텐트에 완전히 쏙 감출 만큼 내가 숨길 수 있을 만큼을 갖다가 감춘 죄악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범죄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감출 수 있다고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룩을 잃어버리고 패배하게 됐다는 거죠 아 하나님 뭐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러시나 금 뭐 한 주먹도 안 되는 거고 은도 2kg가 좀 넘는 거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아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작은 것쯤이야 이렇게 숨길 만한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용납하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귀하고 돌이키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겁도 없이 감출 수 있으니까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것은요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뭔가 크고 대단한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너무너무 작아서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일 너무너무 작아서 남들에게 충분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 그 거룩의 싸움에서 졌을 때 거룩을 잃어버리고 싸움에서 지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메시지를 좀 찾아보면요 고통스러워도 이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길로 선택해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명령한 그 내용을 보세요 제비를 뽑아서 죄를 범한 아간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를 불사르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잃어버린 그 거룩을 회복하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는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또 공동체적으로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는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 거룩을 회복하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아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남편이요 사랑하는 아빠요 친구였을 그 사람 그 아간을 찾아내서 돌로 치고 거기에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 아들과 아들들과 딸들까지도 돌로 치고 그 소율은 다 불로 살라야 했다는 거예요 여우수아가 후에 이 아간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라고 불렀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아간만이 아니라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까지 이들이 아버지 아간의 범죄를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아간의 소유들 아무튼 이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 죽여야 한다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간이 그렇게 전날부터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을 그때 아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또 제비를 뽑았을 때 유다지파가 뽑혔을 때 세라족속이 뽑혔을 때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왔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겠는데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는 여우수아가 잘못 생각하고 엎드려 있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우수아에게 일어나서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몇 가지 메시지를 저희가 더 나눴습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 실패나 고통 가운데에는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실패나 고난 앞에서 먼저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이켜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승리와 패배는 전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달려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가는 남들이 볼 수 없는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충분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작은 죄를 범함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전체에 패배를 가져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큰 죄 짓는 것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작은 죄로 또 보이지 않는 죄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것을 먼저 두려워하시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먼저 싸워 승리하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고통스럽더라도 그 거룩함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며 회복으로 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십 년 가운데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주셨던 이 메시지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또 깨끗한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우리 한번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